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우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우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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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이 복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부제를 달았는데 죄인의 길에서 의인의 길로 이것이 복이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들이 12주 동안 나누게 될 이 시편은 1편부터 몇 편까지 있죠? 150편까지 150개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전체의 주제를 이야기한다면 복입니다 복 시편 기자는 이것이 복이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시편 1편은 굉장히 중요한 시편 전체의 주제를 전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성지 순례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이렇게 꼭 가고 싶어서 간 그것보다는 제가 한 번 가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우리 교인들이 지금 함께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매년 혹은 경년제로 교인들과 함께 갔고요 또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예배 시간에 성지의 장면들을 이렇게 전달하면서 여러분들이 현실감 있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왔어요 그런데 제가 성지를 갔던 대부분의 그 기간들을 보면 우리 교인들이 성지에 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의 건기에 저는 성지 순례를 갔습니다 제가 늘 보았던 장면은 황량한 광야 플러스 말라버린 나무들 풀들 황량함만 보았어요 그런데 저를 가이드하던 한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목사님 성지는 꼭 우기 때 한 번 와봐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인들과 함께 갔던 그 시기가 우기였어요 정말 아름다운 꽃들이 있고요 푸른 풀밭이 있고요 나무들을 보게 되면서 아 시편 기자가 오늘 1편을 썼을 때 제가 보았던 황량한 광야를 보고 쓴 것이 아니라 이 모습을 보고 썼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다 이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 이 연주하면서 함께 나왔던 네계부 사막에 있는 아부닷 공원을 제가 우리 청년들과 함께 가게 되었을 텐데 차를 타고요 한참을 들어갔는데 정말 황량한 광야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거기에 오아시스가 펼쳐지고요 그 오아시스 옆에 있는 나무들을 보게 되었어요 아 이 모습이었구나 성경을 묵상하면서 시편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줄기가 있어요 뭐냐면 이 지혜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들의 삶은 늘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좌절도 있고 우리들의 인생의 광야의 시간들 또 실패의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설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는 게 참 바보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이런 죄가 많은 세상에서 다 속이고 속고 거짓말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말씀대로 살아간다 우리들에게요 악인의 심판과 의인의 최후 승리가 없다면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적어도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떤 일인가 그리고 우리들이 때때로 하나님 편에 섰다고 하지만 우리들의 인간적인 생각, 악한 생각들로 인하여 자꾸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하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축복받은 사람 의인은 그리고 하나님이 저주하는 사람 그리고 악인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하냐 여기에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들 굉장히 쉽고 간단한 것 같지만 우리의 신앙의 선명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하냐 이게 우리들 마음속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운 때를 지나갈 때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또 예언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은 이니라 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이스라엘이 죄로 인하여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 소망이 보이지 않는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게 끝이에요 근데 어떤 희망을 줘요?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깊고 넓고 높아 오늘 우리들에게 이 믿음이 없다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참 힘든 얘기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 좀 불러주세요 그랬나요? 그런 말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냥 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난한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가난한 땅에서 처음으로 닥친 일이 보였는지 아세요? 가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꿈을 꾸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으니 내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면 좋겠어 그냥 뭐든지 다 문제가 없이 열렸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와요 고난이 와요 아브라함은요 애급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럼 우리들이 흔히 이런 또 도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가난한 땅은 선한 곳이고 아브라함이 피난을 걷던 애급은 악한 곳인가? 저는 그 지역에 악함과 선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가난한의 의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왔고 애급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생각대로 갔던 땅입니다 그 땅에 옳고 그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물으시냐면 내가 가난한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내가 애급 땅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이냐 그것을 묻고 계시지 우리들의 인생에 애급은 없고 가난함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들의 신앙에 이렇게 대입을 해본다면 여기 있는 어떤 분의 삶은 가난에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의 삶은 애급에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것은 네가 지금 가난에 있을 때 내가 지금 애급에 있을 때 어떤 의인의 삶 어떤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이냐를 우리들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인 거예요 여와의 율법을 우리들이 즐거워해야 한다 인터넷에 떠들고 있는 어떤 이야기 가운데 적용해 볼 수 있으면 좋은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긴 터널을 지나갈 때 터널 지나갈 때 세 가지 규칙이 있대요 첫 번째 창문을 닫아야 한다 맞아요? 듣는 거예요? 네 맞는 거죠 지금 긴 터널을 지나갈 때 첫 번째 창문을 닫아야 한다 두 번째 라이트를 켜야 된다 이것도 맞죠? 세 번째 추월을 하거나 갓길로 가면 안 된다 이게 터널을 지나갈 때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긴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동일한 규칙이 적용된다 첫 번째 세상을 향한 창을 닫고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해라 두 번째 말씀으로 어두운 길을 비춰라 세 번째 다른 길로 빠지지 말고 갓길로 빠지지 말고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 그 굳건한 비전 위에 서라 여러분 차가 터널을 지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터널을 지날 때도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결국 우리가 믿는 신앙 아니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복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복이라는 말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어떤 것이 복이냐 복을 정의하는 것이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무엇이 복이냐 이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신앙이 확실하게 서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오늘 10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요 복 있는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간결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 복 있는 사람이 해야 될 것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만 가슴에 딱 넣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절로 갑니다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주 간단한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자 그러면 악인의 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할 때 어떤 성경 주석을 보기보다는 성경의 여러 가지 버전을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이해합니다 제가 NIV 영어성경을 볼 때 악인의 꾀를 영어 단어로 카운셀리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카운셀링 한다 이런 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이 카운셀링 하는 것을 듣지 않습니다 악인의 충고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NIV 영어성경에 보니까 제가 지금 2주 동안 미국에 갔다 왔더니 영어가 좀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Stand in the way of sinners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보면 제가 묵상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포인트와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느껴진 거예요 악인의 꾀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직 결정을 하기 전에 악인들이 카운셀링을 할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의인은 악인들이 말하는 것을 따라하지 않는 거예요 올바른 결정을 하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 그런데 죄인들의 길에 서다 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 이미 일어난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미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일에 대한 책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그것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고 악인들이 죄인들이 서는 길에 우리들이 서게 됐을 때 그 책임을 생각할 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분이 되세요? 저는 그렇게 묵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과 우리들이 책임져야 될 것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지혜와 판단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일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여러분들이 교인으로서, 제가 목사로서, 정치인으로서 서서는 안 될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저주인 겁니다 반대로 말해서 우리들이 축복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잘못된 길에 서 있을 때에 아버지로서 서야 될 길과 남편으로서 서야 될 길과 아내로서 서야 될 길과 정치인으로서 서야 될 길과 크리스찬으로서, 목사로서 서야 될 길에 올바로 서는 결단을 내릴 때 우리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 중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하기는 조금 어려운 책인데 중국의 문인이자 법학자인 오경응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편 사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도 굉장히 두껍고 제가 12편을 이용하는 동안 제가 그냥 알려드릴 테니까 이 책을 사서 읽겠다 이런 무모한 일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거예요 이 책을 보면 이 오경응 씨가 이 1편에서요 의인과 악인, 그것을 동양적인 사고에서 군자와 소인이라고 하는 걸로 대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괜찮아요 읽어드릴까요? 정말 이렇게 원하시니까 제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들어보세요 자, 군자는 하늘을 담고자 하나 소인은 제 주위에서 자신과 비슷한 무리를 쫓는다 진리의 길을 외면하는 무도한 자들은 늘 무리를 짓고 저들끼리 쑥덕이며 자신들의 의의를 생산해낸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악을 꾀하는 소인배일 뿐이다 군자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기 위합니다 군자가 저어하는 바는 남의 평가가 아니다 이 동양적 사고에서 참 좋은 그런 통찰이라고 생각해요 의인과 악인, 군자와 소인 소인은 지들끼리 몰려 살아가면서 지들끼리 이야기하는 자신들의 꾀를 구해요 그런데 그것이 악해요 군자는, 의인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죄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의인과 악인, 군자와 소인으로 이렇게 대입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기간 중에 읽었던 시편하고는 관계없는데 홍관수라고 하는 분이 의사인데 이런 책을 써서 참 제목이 담대하죠 나는 착한 아내가 싫다 이런 책을 썼어요 여기에 아내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자기 꾀에 넘어간 환자 본인이 의사니까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진료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환자를 보게 되는데 진료실에서 꾀를 부리고 자기 꾀에 넘어가는 환자의 유형 그런데 이게 우리들이 신앙에 대입해 볼 만해요 첫 번째, 의사에게 정보를 주지 않는 환자들이 있대요 환자가 의사한테 가서 이 의사가 얼마나 용한가 의사만 알아야지 그래서 아픈 얘기를 안 해주고 맞춰보세요 이런다는 거죠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알아서 아세요 그리고 자기가 할 일을 다하는 이 문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사들에게 정확히 우리들의 삶을 이해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서 자기 꾀에 넘어가는 유형이 있다 또 두 번째, 당뇨병 환자 같은 사람이 있는데요 평소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병원 가기 하루 전날 음식을 절제하는 거죠 그래서 혈당 치수를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당뇨가 당으로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당화혈색소라는 게 있어서 세 달 치의 통계가 이 몸에 촉촉된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당뇨 환자 같은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5일 동안 마음대로 살고 주일날 다가오면 조금 조심해서 와요 하나님 다 알아요 우리 꾀부리는 거 안다 세 번째, 자기가 진단을 내리는 유형입니다 의사들에게 제일 힘든 사람이 뭐냐면 정확하게 병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미 자기가 진단을 해가지고 와서 처방까지 내려가지고 오는 거예요 결국 의사에게 찾아가지만 자기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유형이 있다 또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유형에서 병이 있는데도 병원에 안 가다가 찾아오는 사람 또 자기가 건강한데 큰 병이 있다고 여기 있는 사람 결국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꾀에 빠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10편 기자는 죄인들에게 길에 서지 않고 그러면서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또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아요 메시지 성경에서 이 1절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주 재밌게 표현했어요 읽어드릴게요 메시지 성경의 1절 그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수밖에 죄악 속으로에 들락거리기를 하나 망할 길에 얼신거리기를 하나 배웠다고 입만 살아있기를 하나 잘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 복이 있다 이제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10편이 대꾸법을 써서 이야기하고 10편은 굉장히 문학적인 글입니다 10편을 보다 보면 문학적으로 여러 가지 유형들이 나오고요 문학적인 기법들이 나오는데 대꾸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악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의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에 이야기하고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10편을 볼 때는 문학 작품 시를 읽듯이 보는 것이 10편을 읽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1절에 악인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대꾸법으로 이전에 의인이 하지 말아야 될 것 2절의 대꾸법으로 의인은 이래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흥미롭게 보세요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같이 봅니다 다시 시작 오직 여우와의 일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일법을 쥐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이제 의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우와의 일법을 즐거워한다 되어 있어요 제가 미국 갔다 온 기념으로 또 NIB 성경을 조금 인용을 해볼게요 NIB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똑같은 말이에요 But his delight is in the law of the Lord 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기쁨이 무엇이냐? 주님의 법 안에 있는 것이 기쁩니다 여우와의 일법을 즐거워한다 말인데 영어로 보니까 조금 더 의미가 와닿는 것 같아요 And on his law he meditate day and night 그래서 그는 여우와의 일법이 그의 즐거움이 여우와의 일법 안에 있기 때문에 밤낮으로 일법을 meditate, 묵상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83학번입니다 아마 여기에 이제 저와 비슷한 또래에 있던 분이거나 위아래로 있는 분이면 학교를 다닐 때 생각해 보면 우리 때는 별로 이렇게 놀 수 있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대개 대학 가면 남자들은 당구를 치든지 혹은 미팅을 하든지 뭐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당구를 참 열심히 쳤어요 그러니까 대개 당구를 처음 배울 때 사람들이 동일하게 겪는 현상이 있는데 당구가 너무너무 재미있는데 이게 돈이 들어가니까 그 시대에는 이렇게 많이 치지도 못했다고요 그래서 밤에 와서 잠을 열려고 딱 누우면 이 천정이 어떻게 생겼어요? 사각형으로 생겼으니까 그게 당구대로 그려지고 이렇게 이제 쿠션을 이렇게 하면 아 이렇게 맞으면 이렇게 가겠지 뭐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요 목사가 돼서 당구를 배웠는데 너무너무 재미있더래요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하고 섰는데 사람들 머리가 다 이렇게 쿠션으로 보이더래요 자 재밌으면 그것이 생각나는 그게 묵상인 거예요 즐거워하는 것이 내 안에서 기쁨으로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죠 저도 대학 다닐 때 제가 주로 했던 게 당구, 고스톱 크아 고스톱 치다가 고도리를 했는데 그게 딱 해서 고를 냈다가 피박을 쓴 거 그게 막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아 고도리, 청단, 홍단 막 생각나는 거 그런데요 그렇게 당구 치고 고스톱 치고 좋아하던 사람이 연애를 딱 시작하잖아요 고스톱 안 쳐요 당구 안 쳐요 참 신기하죠 사람은 자기가 즐거워하는 일에 집중해요 시평기자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요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이 즐겁지 않다면 제가 말씀을 전하는 제가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또 듣고 읽고 왔는데 요즘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들어요 즐거워요 또 들어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하면서 좋은 거예요 아 좋아요 말씀을 읽는 것이 즐겁다 이게 말씀이 즐거우니까 우리들에게 묵상이 되고 이것이 복이구나 생각될 때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1988년 제가 첫 목회를 나갔을 때입니다 전도사로 나갔는데 아마 그 전도사 시간을 지나면 저는 군목으로 가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군목으로 가기 전에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88년 그 어간 8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주식 광풍이 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당시에 군대의 군인 가족들은 공모주든 뭐든 주식에 많이 투자를 냈고요 주식을 모르면 군 생활을 못한다 할 정도로 주식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군대 가서 군목을 하려면 주식을 알아야 군인 가족들하고 대화가 된다 그래서 제가 주식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88년도에 제가 있는 돈을 다 모아가지고 주식을 샀어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요즘처럼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주식 시세를 보는 때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주식 시세를 언제 보냐 마지막 뉴스 끝나고 주식 시세를 알려줘요 제가 88년 영월에서 목회할 때 그걸 봐야 잤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안 보면 참이 안 오는 거예요 이 주식이 올라온 지는 되는지 그때는 제가 소명이 있었을 때도 아닌데도요 이거 주식을 가지고는 제가 목회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팔았습니다 돈 좀 벌고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주식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중에 여러분 주식하는 분 그게 죄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요 주식이 우리들의 삶의 즐거움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주식을 묵상해요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이 복이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즐거워하느냐 이것이 여러분들이 복인지 아닌지를 증명해 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는 걸 묵상하게 되어 있어요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연습이라는 책에 로렌스 형제는 중세시대에 유명한 영성가로 알려져 있죠 이 사람은 학자가 아닙니다 수도원에서 밥을 짓고 주방에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기도 시간을 다른 시간들과 특별히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중대한 과오다 사람들이 이 로렌스 형제에 묻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밥만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그 사람은 이 밥과 밥하는 일과 영성을 분리하지 않았어요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밥을 짓는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내가 세상에서 사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성경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삶을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고 우리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이렇게 완전하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져 있다면 우리들이 밤낮으로 여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로렌스 형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니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들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하는 시간과 살아가는 시간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들이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묵상하는 시간이 새벽에 끝나고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살아있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아주 강력한 도전인 거죠 우리가 여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이 말씀이 밤낮으로 묵상됨으로 인하여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이 복 있는 자라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묵상하는 자의 복이 무엇이냐? 3절로 넘어갑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신의 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복이다고 느껴지세요? 아니 복이 뭐냐면 신의 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게 복이다 이게 복입니까? 당연한 일이지 그런데요 조금만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당연한 일이 복이에요 아 내 인생의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게 복이구나 때가 돼서 결혼도 하고 때가 돼서 자식이 있고 또 때가 돼서 직장을 가지고 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구나 여러분 성경 20편은 우리들에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울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며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요 제철의 과실을 맺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우리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라고 말씀하시지만 보편적인 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너희들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어 제철 과일을 맺을 수 있어 성경이 이야기하고는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이 제철 과실을 맺는 것 이것이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시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려움을 비껴간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모든 나무들은 동일한 가뭄이 올 때 가뭄의 시간을 겪고요 바람이 불 때 바람을 맞아요 그러니까 복은 우리들이 그것을 비껴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바람이 불고 고난이 오고 그리고 비가 오지 않을 때 뜨거운 태양 아래 우리 나무의 뿌리가 시내가에 닿아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복이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오지 않거나 유혹이 오지 않거나 사단이 우리들을 찝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들을 다 지나가는데 우리의 뿌리가 시내가에 닿아 있어서 생명이 하나님께 닿아 있어서 우리들이 시들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복이다 그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오던 고난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가까운 선한목자국의 유기성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예화가 있었어요 어떤 초등학교 교사가 시험감독을 하는데 그 반에 제일 공부 잘하는 아이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놈이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답을 몰라서 괴로워하는 공부 제일 잘하는 아인데 하도 괴로워하니까 옆에 있는 애가 자기 거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가 안 본다고 그런데 괴로워하니까 보라는 거예요 안 본다고 끝까지 안 본다고 그런데 마지막에 결국은 이 아이가 그걸 봅니다 선생님이 그걸 보면서 아이고 저놈이 시험에 빠졌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시험을 다 마치고 아이들이 답안제를 하나씩 내고 가는데 이놈이 맨 마지막에 오면서 선생님에게 울먹이면서 말을 하더라도 선생님 저 빵 좀 주세요 제가 하나 보고 썼어요 선생님이 이 아이를 끌어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이 있구나 내가 복이 있구나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때때로 흔들려요 넘어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악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죄인의 길이었군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너에게 복이다 말씀이 우리들에게 살아요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이 이 10편 1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열매는 누구를 위해 맺는 것일까요? 아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나무는 나무를 위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먹는 사람을 위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무에는 열매가 있어야 열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복이 뭔지 아세요?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그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열매를 맺음으로 인하여 그 열매를 따먹으려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모이는 것 그것이 복이다 이게 풍성합니다 저 진짜 감사했던 게 뭐냐면 두 주 동안 제가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아 저를 찾는 사람이 참 많다 저에게 복이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2주를 나가 있으면서 되게 보고 싶더라고요 아 제가 이제 짝사랑을 하고 있군요 보고 싶더라고요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참 복이다 왜 제가 보고 싶으니까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을 반겨주는 것을 보면서 제가 복이다 저를 반겨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다 우리들에게 이런 복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이 열매를 맺는 가장 큰 축복은 우리로 인하여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해입니다 뉴저지에 집회를 갔을 때 교인들이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1세대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헌신을 하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제 2세대는 교회에 헌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세대들은 그렇게 어렵게 돈을 모았는데 지금 2세대들은 뉴욕, 맨하탄 이런 데서 자기 전문적인 잡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번다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한대요 그런데 그들이 헌신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면서 2세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시간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우리가 번 돈 이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들여서 번 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헌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번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여서 벌 수 있는 그 돈 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들의 그 중요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복은 우리들이 얻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우리들에게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신학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란 예수님과 함께 한가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기도다 멋진 말이에요 기도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시간을 내어서 우리들이 작정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한가한 시간을 거하는 것이 기도다 이것이 복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부터 12주 동안 우리들이 계속해서 이 10편 말씀을 묵상하게 될 텐데 10편 기자가 이야기했던 이 복 이것이 복이다 이 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고백되고 여러분들의 삶에 간증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마지막에 이 말씀에 우리들이 리스판스 반응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시키면 잘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 중에 이 말씀에 한번 반응을 해라 그랬어요 이건 여담인데 이거 제가 누구를 비하하거나 이런 게 그냥 농담으로 조크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건 목사들 사이에서만 유행하는 말인데요 부목사 시키면 그냥 들어간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은요 이게 지금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막 뭘 시키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제가 우리 부목사님에게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한번 하라 그랬을 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나요한 목사님 기쁨으로 했어요? 아니면 억지로 했어요? 기쁨으로 했대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을 우리들이 한번 듣고 우리들이 찬양으로 이렇게 한번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목회하시는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또 나눌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해온 글을 읽겠습니다 항암제로 손톱이 거뭇거뭇한 어머니 손에 제가 자라면서 줄곧 보았던 어머니의 대학 졸업 반지가 없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어린 7살 때도 초등학생 때도 엄마 손에 껴진 그 반지 만지작거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 반지가 없어졌습니다 지난 아버지 생신 때 뵙고는 넌지시 물어봤는데 노숙인 사역 끝내시고 새로운 교회 장소로 이사할 때 아버지가 다 헌금하자 그래서 헌금했답니다 그건 다시 돌아오는 반지가 아닌데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는 기도원 가서 예물치게도 들을 칠 정도로 그런 분이었던 걸 알았는데도 엄마 손에 반지가 없어졌다는 사실은 내심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 세상 사람 같았으면 진즉 내려놓았을 목회 아직도 하십니다 새벽 기도회에 누가 보지 않아도 몇 시간씩 기도하십니다 밤낮으로 말씀 읽는 것이 기쁨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직도 제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복이 되고 드리는 것이 복되고 나누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복된 인생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제게 진정한 복된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또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인생의 가장 참된 가치로 여기시는 복된 두 분의 인생을 담아서 찬양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되고 다 Qi가 구입acha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인생의 sheen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하미 행복이라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하미 행복이라 너는 신의 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 사랑하네 믿음 불이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너는 신의 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하네 믿음 불이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너는 신의 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하네 믿음 불이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너는 신의 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신의 가에 심은 나무라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이 복이라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이 복이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악인들의 궤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것이 복이니라 너희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묵상하는 것 그것이 너희들에게 복이니라 너희들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 그것이 너희들에게 복이니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이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과 우리의 헌신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와 함께 거하는 것 그것이 주의 기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들이 드려진 이 귀한 헌신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열매들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주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는 귀한 예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에 인도하시니 이것이 복임을 믿고 이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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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